네, 이렇게 이게 쏟아노트이고 요즘에는 마인크래프트 애들 중에 롤 마인크래프트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하는 애들은 마인크래프트로 영어 단어를 표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그전에는 쟤는 게임만 하는 애 이렇게 낙인 찍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마인크래프트라고 블럭을 이용해서 단어를 표현하고 하게 되고 그걸 수업시간에 활용하면 애들이 자존감이 생겨서 수업시간에 무기력을 더 이상 무기력한 척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기력하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수업식 오늘 수업대선 연수시간으로 잡아주셨는데 요즘 우리나라 애들이 방과후를 준비해 피크타임이 학교에 있지 않고 저녁시간 이런 데에 있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어디에 에너지가 쏠려 있는지 그것만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파악하는 것만 파악하는 것만 파악하는 것만 파악하는 것만 파악하여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파악하는 것만 파악하는 것만 파악하는 것만 파악하는 것만 파악하여